광주당구가 가을철 길거리 악취 발생 요인인 은행나무 열매를 한 달간 수거합니다. 광주당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가을철 길거리 악취 발생 원인인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기 위해서 한 달간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이면서 주거지 인근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봉선 1로와 봉선 2로, 양림로가 주요 수거 대상지역입니다. 광주당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가을철 길거리 악취 발생 원인인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기 위해서 한 달간 작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